쿠키들은 너무 연약해 재미없게 있지 있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에헴 뭐든지 말만 하라고 있지 있지 쿠키는 왜 그렇게 잘 부서지는 거야? 있지 있지 그렇게 납작한 다리로 어떻게 뛰어다니는 거야? 뭐 재밌는 거 없나? 답답했는데 잘됐다 전부 부숴버리면 돼? 이게 다야 좀 더 놀자 야호 내가 방금 알아낸 게 뭔지 알아? 원래도 셌지만 더 세졌어 쿠키런 킹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번역하지 마 tekni一